모든 걸 가질래 아무도 안 줄래 나하니 마음을 다 사로잡을래 나 오늘 은숭결한 백합처럼 나왔대로 하는 붉은 장미처럼 모든 걸 다하러. 자, 정답은? 이제는 줄래. 하나, 둘, 셋. 몰라. 줄래. 안 열맨, 안 열맨 그대야. 자, 정답은? 그리고 줄래. 정답! 줄래는 재미있네. 그렇지. 유심해, 유심해. 도대체 형. 경훈이 좋아. 경훈이 좋아. 나의 내시는 여전히 너비야 언제나 남았다고 해도 날아가고 너는 내 거야 잠깐만! 잠깐만! 미안한데! 야, 초희야! 너 이 정도로 세리머니 상을! 아니, 춤을 이렇게 추면서 세리머니 상은 노래인 거야? 아니, 재미있긴 했는데! 장훈이 형으로! 진짜 놀랐어! 이게 뭐야? 이 춤이 뭐지? 뭐야, 이 춤은? 야, 유얼맨이구나 이거 유얼맨 수능 금지송 맞아요, 맞아 알파벳은 유, 알 그리고 맨 그래서 유어맨 파란 하늘 맴도는 비둘기 날개 자, 정답은? 영원한 친구! 정답! 우와, 우와! 정말이야! 아, 정말이야... 정말이야! 와, 다르다 동네 이렇게 내발로 뛰는 거 보니까 동물 애니메이션 주제가 같아요 대박이다, 대박이다. 세레모니 좀 신경 좀 보세요. 아니, 정말 빨리 알았다. 험플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다. 하루만 이 방에 바로 알더라고요. 아니, 오늘 거의 막상 막아요, 지금.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도운을 빼고 다 막상 막아요. 도운이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. 아쉽네. 너무 빨리 맞춰버리니까. 아, 몰랐지.